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다섯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공주 집을 나설 때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딱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저 몸성이 잘 지내라는 말씀만 하셨다 아버지는 미안했는지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될 거예요 말은 했지만 나는 두렵고 불안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본 적도 없는 내가 홀로 서울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다 누군가 뒤에서 가지 말라고 잡으면 그 길로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막상 집을 나서 보니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막연한 소린지 깨달아졌다 서울을 향해 간다지만 딱히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당시 서울로 가는 가장 가까운 역은 조치원역이었고 공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조치원역으로 가는 길을 걸어서 갔다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로 조치원역은 항상 북적으렸다 피곤해 보이는 아저씨들, 무서워 보이는 군인들, 서울로 물건을 팔러 가는 아주머니들과 빽빽 어리며 보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조치원역은 한마디로 난리통 그 자체였다 기차가 도착하고 하나둘 기차에 올라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전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일념의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 짧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벌써 서울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지금의 노량진역이었다 그런데 기차에서 내린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줄을 서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앞에 있던 아저씨한테 물어봤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이 기차 서울 안 가요? 서울 가긴 가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검사를 한단다 도강증이 있어야 서울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시절 한강을 앞두고는 도강증 검사를 했다 도강증은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이었다 너 도강증 있니? 군인이 투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뭔데요? 난 도강증이 뭔지도 몰랐고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리 없었다 야, 강을 건너려면 도강증이 있어야 돼 잔말 말고 돌아가 검은하던 군인은 귀찮은 듯 나를 미치고 뒷사람을 불렀다 겨우겨우 서울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또 돌아가야 하다니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당시 공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온종일 굶어서 돌아갈 기운도 없었다 그때 웅성거리는 군중 속으로 군용 트럭이 보였다 미군이 긴 후레쉬라이트를 들고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어디론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난 무작정 그 추록에 올라탔다 이대로 차비만 날리고 돌아간다면 식구들이 크게 실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서울로 갈 수 있으면 했다 추록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달렸다 긴 시간 기차 여행으로 피곤한데다가 도강증 검사다 뭐다 해서 있는 대로 긴장을 하다 풀리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군용 트럭은 까만 밤 별빛을 벗삼아 꾸불꾸불한 길을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렸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덜컥 요란한 차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날은 아직 깜깜한 새벽녘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어디론가 급하게 길을 떠나갔다 뭔가 낯선 건물이 보이고 포탄을 맞은 듯 빨간 건물 기둥에는 여기저기 큰 흠집이 나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지나가던 아저씨를 붙들고 물어보니 수원역이라고 했다 수원역? 알고 보니 그 트럭은 한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태우고 수원역으로 오는 차였다 깜깜한 새벽녘 갈 곳이 없던 나는 수원역 대압실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머리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났다 어떻게 서울로 가야 하지? 도광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만들지? 초겨울에 싸늘한 새벽공기는 벌어진 옷가지 사이로 피짓고 들어와 더욱 춥게 느껴졌다 한기도 한기지만 배가 고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뭐라도 먹고 싶었지만 문을 연 가게도 없었고 따끈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다 주머니 속에는 기차를 탈 돈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대로 대압실 의자에 길게 누웠다 추우니까 또다시 잠이 오려고 했다 야야야! 여기서 자면 안 돼! 누군가 내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몸이 굳어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비로소 날 깨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나이 또래 허름한 차림의 아이였다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여긴 추우니까 나랑 가자! 내가 잠잘 곳 마련해 줄게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애에게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다 겨우 고개만 저어 보였다 그 애는 자기를 따라오면 먹을 걸 주겠다고 했다 온종일 굶은 터라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 애를 따라갔다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아이가 천사처럼 보였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다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SUSCRÍBET